아이고 도움이 오시는 고생하셨고 우리 외선선생님 감기까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참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요. 여러분의 고생들은요. 자, 인물이 인물이 대단하셨습니다. 본동공질이 위재상이러니 종자 고상주 주천주연을 질이 자치효지하니라 집회 지른 자몽소니 대명이니라 주평장사로니 사송가여 공롱북공하니라 종자는 형지자여 고는 명나라 천질은 승품나라 여기까지인가요? 네. 고마워하십시오. 거기까지 오는데 다른 분 읽을 거 없어요. 통 많이 읽으시면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범, 로, 공 범 로자죠? 로 로나가 로자세요? 공 자 칠, 칠카서도 쉽게 칠카서도 안 돼요? 칠카서도 안 돼요? 칠카서도 안 돼요? 칠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시각해. 범 범씨가 별로 없지요? 공지 성감에 내히기스 주문에 좀 있어요. 아아 감각에서 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범녹공지 범녹공지 밑에 많이 자는 거 위, 위, 재상, 재상이 어때요? 재상 위, 위, 재상 대답 그죠? 대답 그 다음에 종자 종자 밑에 설명이 나오고 찾아보면 사단이 그대로 나오는데 조카이요 조카 기중이야 기중이야 그 다음 이거 이 한자 첨부하시고 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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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자 첨부하면 발달한 뜻이 있더라구요 조카고 음료공실 지뢰 조카 호라이 상기지기 구 그 다음에 주 신이 아닌 주지였거든? 그 다음에 천지 천 질 천 질 천 하다 부하다 청하다 부팍하다 부팍하다 그 다음에 이 남편은 아래다 부팍해서 아래지랄 뭘 알겠지? 천지를 알겠지? 천지를 알겠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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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가 변하다. 이거 질을 하는 건 우리가 집사하고 이러지. 나는 일단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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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붕괴를 옵니다. 붕괴가 바뀌다. 천질을 하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왜 진급했다고 그러죠? 성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 진. 성급. 성급. 성급하다. 진. 그냥 성급을 처음 하여 붕괴에서 아랫다. 성지 좀 지켜주십시오. 성급이 저렴합니다. 삼촌이 되겠죠? 삼촌이 되나?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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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이것은 새벽교차인데 깨닫다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다는 것들이 있는데 알려드립니다. 달려다. 그 다음에 또 일러주자. 그거를 달려다. 시를 지어서 그렇게. 싹 싹 싹이. 시를 지어서 그래서 그거를 달려다. 그럼 그거를 달려줬다. 이 질이란 사람은 자가, 문소, 대변사랑, 대변사랑, 그 다음 주. 평장사. 반지기름이에요. 평장사. 주나라. 주나라 평장사입니다. 주나라 평장사. 그 다음에 사송. 봉. 사.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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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 봉. 봉ボke 공개해 시작합니다. W tbbbb. 종전은 형의 아들이 형지자 형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고는 아까 이름 작다 했었는데 천밭성 고는 이름이래요. 명예가 이름 철을 명올성 그 다음에 천질락 했죠. 천 강태에게 유젖은 뜻입니다. 성질하고 진급하고 이렇듯이 됐죠. 성 금 성 천진 성 올리다 붕괴를 윗대 붕괴 붕괴 마쳤습니다. 마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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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으 아 아 아 아 아 전전은 공부여, 근근은 개근이라, 조차는 극급 구차지시라. 정조 효재자는 일신지 본인이, 신은 지효재야라. 신은 지효재야라. 기, 략, 략, 략. 략 카드, 대략적으로. 그가 대략적으로 말기를. 개, 여인자. 개, 여인자. 개는 겸개. 하단 겸 개 타일러스 뷰 시키는 거에요 개가 무슨 타일럿라는 것도 있어요 타일러스 뷰 하는게 겸개 개 자 요건 너고 배우는 거고 그 다음 입실이고요 입실 출세죠 그러니까 입심배우는 것을 경계한다 내게 경계한다 마 야 마 야 또 마 야 디에로 붙여가지고 비에 그 마 그 시 다 비 그만 시 다 시 아 아 아 예 아 아 으 선 이때 선은 동사에 먼저 하다 동사무소 또는 효도하는 거고 제는 손익사람을 공경하는 것 같았을 때야 되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저희에게 봉사합니다. 효재를 먼저 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효재를 먼저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게 제일 낮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이 이이 기쁘다 즐겁다 남이 자면 우리 이 자를 쓰나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남이 자면 이 자라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이 붙으면 이이 이래면 기쁘고 즐겁다 기쁘고 즐겁다 또 화열을 하다 화열을 올려주세요 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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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에 숨기는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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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그 다음 친 그 다음 이어 상기래 되겠죠 자 부모와 왓 앤드 얼음 부모와 고음을 바라보는게 이쁘고 즐겁게 마음이 아름다운게 이쁘게 부자로서 함께 이쁘고 즐겁게 부모와 얼음을 봉 다 끝나 불감 불감 이 생이죠 생 그 다음에 교 그 다음에 이 물 감 생 도 하지 않는다 감이 하지 않는다 그 때 생은 내놓다 확보로 내다 온 교만 고 고 고 만 여기 여기는요 경시아 경시아 경 가별경자 겠죠 고 약보다 도망과 약봉, 경시, 경시암을 내놓지 않는다. 입자가 경시하다여 집단에서 동사가 되었어요. 자, 앞에 앉아볼까요? 앞에 앉아볼까요? 옆에 앉아볼까요? 그러면? 옆에 앉아볼까요? 또?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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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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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어? 요거는요? 코치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이제 모양 봤지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말은 많이 써야 되죠? 전전긍긍 전전긍긍 전전&긍긍 전전&긍긍이에요 저는요? 20살 쓴단 말입니다. 20살 쓴단 말입니다.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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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살 2개 3개 4개 이때는 싸울 전쟁 아니고, 우리 벌벌 뜯다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오늘 전율을 넣겠다고 그러죠? 말 중에 전율을 넣겠다, 전율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맨 떠는 건데, 살살 차도 재미있는데, 이건 그냥 벌벌 뜯다, 이것도 와이트, 벌벌 뜯으면 더 뜯고 와들와들 뜯다. 와들와들 뜯다 그러죠, 와들와들, 이 모습이 있어요, 와들와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삼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삼가다라고, 두려워하다. 여기도 전에도 이게, 얼굴 뜯다니까 두려워하다 그랬어요. 전전을 이렇게 썼고, 금금을 이렇게 썼고, 하나하나에 떠서 이렇게 썼어요. 전전 두 개 붙었으니까, 전전 우리가 두려워서 뜨는 거죠. 금금은 삼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금금하면, 몹시 두려워서 벌벌 뜯으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전전, 금금. 그럼 문제 해 놓고, 전전, 금금을 먼저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전, 그 다음에 부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전, 전, 그 다음에 부. 그리고 간체여, 금금, 조차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갑자기 조차예요. 이거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정리사예요. 이건 조차일지 그거가 달라요. 조차라는 것이 아주 급작스러운데, 아, 급작스럽다고 그러죠? 급작스러운데, 그 다음에 이제는 아주 짧은 시간, 조차라고, 조차를 한번 더 보면, 차와 한듯이, 마음속도 다음 사전에 짱 나와있더라. 아, 이거 한꺼번에. 조차 이러면 아주 급작스럽게 이런 길이 있어요. 조차. 아주 급작스럽게. 조차. 그 다음에, 재창업소에서 필. 그 다음에 의식. 자, 필하면 반드시자예요. 이게 전성공사가 되죠. 기필하다. 여러분, 기필하단 말이에요. 기, 필.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하는 것. 그 기필하다. 우리 어떤 일을 이루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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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이것은 목적어. 전체 삶을. 시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필. 반대시키는. 기필. 이것은 이루어내다. 이것은 시라는게 뭐겠어요? 시. 시라는 것이? 효재. 앞에는 효재도 효재. 그렇죠? 효. 음악에 그러다가 또, 조신사, 공중사. 이것은, 그것이. 지시되도. 그것을. 이것을. 기필한다. 전전하고 또, 긍긍해서. 갑작스러운 되어도. 아주 짧은 시간을 내도. 이것을. 효재를. 기필한다. 이루어낸다. 기필이. 공사라는거. 우리 저 목포장 나왔었죠. 그래서. 몇을. 기필이. 어이구. 군사비. 그게 뭐. 그게 뭐. 믿다. 이랬잖아.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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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어떤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폐. 자.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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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야? 야는 소수림도 보자고요. 그 다음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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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을 보자잖아요. 교는 교하고 그 다음에는요? 오죠? 오? 오. 교만하다 보자. 오? 오만하다 보자. 교만하다 오만하다. 아. 아. 자. 제가 위에서 이 나왔을 때. 이. 이 나왔을 때 경시하다 잡고다. 이는 망이다. 그렇게 많이 나올 때. 이 얘기는 많으세요? 이렇게 많은데. 예의가 없다면. 예의가 없다면. 예의가 없다면. 예의가 없다면. 경신합니다. 많이 이때는 뭐 교만할 만자 또는 겨를 맞자 예의가 없다. 그 다음 전전 두려워하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려워할 공자죠. 두려워할 부자죠. 간첩 하나 둘 셋 넷 넷 두려워하는 공공 근금 근금은 개 그 다음에 근 개 경계하고 상괄권자죠. 그죠.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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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좋찬 점이 나와요. 그렇죠. 자 제가 저는 갑자기 차는 점이 쌓여서 모양 사태를 가지고 점이 쌓여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급급 급급 이 말 상관은 뭐 있어요? 요새 요새 자주 나던데 요새 자주 나던데 그 다음에 지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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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정주에 보면은 다 나오죠, 그죠? 후치사 극격이예요. 극격이니까 뭐에 대해서는 극격이니까 효제는, 효제란, 효제는 입신, 입신 성공하는 것, 출신하는 것, 입신의, 입신의 본, 근본이다. 위에 보면 시 나왔어요. 아주 갑작스러운 때에도 이것을 기약한다. 이로낸다. 이것이란 시 나왔다. 이것은 가르친다, 지, 가르치다, 지, 그 다음 효제를 가르친다, 효제를 가르친다, 효제를 가르친다. 이것은 하나, 위에 보면 여기 있었죠. 조차, 다시 쓰면 조차, 필, 의식이 있었죠. 필요하고 시, 여기 나오면 시, 하면 효제를 가르친다. 야는 성질렬자, 야는 성질렬자. 이것은 여기, 이것은 기약을 받으려는 것이다.